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A Little To The Left라는 예전의 데모 버전으로 플레이를 했었던 게임입니다. 이번에 정식 발매가 되었는데 타이밍이 좀 안 맞아가지고 못 하고 있다가 오늘 한번 플레이 해보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생각보다 스테이지가 많다면 어... 몇 편에 걸쳐서 플레이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한... 일일정돈이 뭐지요? 다음 정돈까지 24시간... 이게 뭐야? 여기 배터리가 새 거가 있네? 아, 이런 식으로? 어어... 내가 또 이런 건 기가 막히게 잘하지 여기 딱 맞잖아 지금, 어?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잔... 지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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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놓고 여기에 놓고 세워 안 세워져 이걸 세워 그렇지 이거 여기네 아, 뭐야 이거 자...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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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정돈이 끝났어요 또 있어? 아 오늘 할 거는 이거고 이제 다음날에 와서 다음날에 와서 또 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배지를 얻기 위해서 두 번을 더 청소해라 이런 것 같고 자 이제 일반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1장 즐거운 우리 집 스토리도 생겼나 봐 슈우 슈우 짜잔 예아 데모에서 플레이했던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다 정리해주면 되는 게임이에요 아주 보기 좋죠 그림도 약간 색연필로 그린 것 같은 이 느낌 음 음 음 어 어 어 어 어 지금 보니까 여기 심지가 묻어있는 게 있네 어 이렇게 나이스 음 음 음 음 데모에선 보지 못했던 스테이지도 도대체 집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아 했길래 저렇게 액자들이 살짝살짝 비틀어져있는거지 뭔가 격한 운동을 했나 어 어 이걸 정중앙에다 둔다고 설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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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와 너무 기분이 좋아져 이런 정리 방법 아 너무 편안하다 가장 큰 거부터 이거 순서대로 짜잔 이거 근데 레벨 이거 다른 정리법 있지 않았어 어 어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니까 뜨네 그래 나머지는 다 하난데 그래 이놈 다른 정리로 별 두개를 얻어주마 근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되는지 까먹었다 두께순이예요? 아 그러네 짠 두께순이예요? 근데 아까보다 더 더 보기는 안좋다 그지? 이거 봐 지저분해 자 어 이러면 아래쪽에서부터 정리를 하면 맞겠지 짠 짜잔 이건 뭐지? 어떻게 정리를 하면 잘 정리했다고 소문이 날까? 어? 못 가져가 이 녀석아 음 이거 붙이는 거네 어허 가져가면 안된다 스바라시한 고양이야 된거 아냐? 음 좋아요 좋아요 레벨로 가서 혹시 또 놓친 것이 있나 다 별 하나씩이죠? 오케이 다시 돌아가서 총 아홉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애 내가 봤을 때 뭔가 원같은 모양 아닐까? 그치? 맞네 너 나와 뭔가 안맞는데? 이게 여기고 이게 여기고 이게 여기이네 원이 아니라 그냥 낙선대요? 물음표? 뭐야 이거 1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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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지? 아아아아 오케이 자 하나 아아 네 네 네 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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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다 wygląda 다섯 개 세 개 쫘자č 아유 이쁘다 으흠 뭐지 나 얼굴 보고싶은데 네 뭐 어떻게 와 스티커 뗐다 붙였다 하는 소리 진짜 좋다 여기에 붙여져 있는 것들을 토대로 다른 것들도 예상해서 붙여야 되는 건가 이거 되게 난해한대? 이게 무슨 표시인지 어떻게 알아? 규칙이 있나? 별 다음엔 반드시 요거인 것 같고 그 다음이 용수철인가? 어 맞아 띵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이 네모? 그 다음 다음이 이 파란색 꽃인 것 같고 다음이 용수철 과 이렇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이게 맞아? 야 돌아가 봐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정리 방법이 이거 한 가지 뿐이네요 또 심지어 어디 가야지 가! 흠 저게 맞대요? 뭐 맞다면 맞는 거겠지? 어? 이거 키 순서대로 정리하면 깔끔할 것 같을걸? 키가 똑같은 게 있네? 그러면 밑에 있는 문양으로 맞춰야 되는 건가봐요? 오! 장비가 똑같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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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 이게 뭐라고 이렇게 빡 집중하고 있냐 이게 뭐라고 이거 아니잖아 이거야? 이거 아니잖아 이건가? 어 이거네 이렇게? 이거 아닌데? 이제 어떻게 해야되지? 물줄기를 가운데로 옮겨보자고? 뭐가 잘못된걸까? 내가 지금 어 됐다 저게 맞는거였구나 진짜 어려워 어이구 어 이런식으로 왜 안세워져 똑바로 서라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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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서지냐고 오오오 이게 맞다고? 덕이 우려야될 것 같이 생겼네 착시 착시인가? 오 불편해 오우 불편해 오우 이거 결박증 테스트 아니었어요? 오우 오우 너무 불편해 이거 게임 이상해 이 미친 게임 날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 아 이거 저게 아니 뭘 뭘 의지해야 돼요 이거 말고 이거네 그 다음이 이거고 이거 맞잖아 그지? 소리가 나잖아 지금 이게 맞다고 이게 여기고 이게 여기다 이게 여기고 이게 여기다 그래서 이게 무슨 문양인데 아니 분명히 데모 때는 되게 진짜 정리되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 진짜 깔끔하다 너무 재밌다 했는데 이제 그냥 규칙을 찾아야되는 똥겜이 됐어요 어우 근데 눈이 너무 아프다 전 스테이지가 어우 눈이 뭐 시벌개져가지고 배경이 자 이건 별 3개야? 별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쥐한 상태로 봐도 재미있는 플레임TVB 분홍색 책? 이거? 어? 내가 봤을 땐 높이가 맞는 것 같아 높이 순으로 정리 한번 빠르게 갑시다 높이가 높이가 이렇게 제각각인건 이유가 있겠지 하나 어디갔어? 하나! 이야 이거 버려 아 양 사이드가 크게 해서 이제 중앙으로 모이게 하자고 천재인데? 어 어 어 어 어 이쁘다 아니 오히려 이런게 더 내 스타일인데 별 별 3개짜리 이게 분류법이 무려 3개나 있다고? 이게 가장 새거 이게 가장 낡은거 너네 저리가 자 짜잔 연필심 기준 자 이번에는 어 지우개도 높이가 다르네 이번엔 지우개를 새거 순으로 어 저리가 얘는 몽툭하기도 제일 몽툭하고 지우개도 다 썼네이 나아이스 다시 이제 색깔 순으로 빨간색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랑색 예 좋아 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별 다 모으는거 좀 비효율적으로 돼있거든요 인터페이스가 그래서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쫘아아아악 아이 스테이지가 몇 개야 미치 정독하고 그다음에 스테이지 하나씩 별 한 개 이상인 것 아 두 개 이상인 것들 찾아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데모 때 했던 거네요 그죠? 여기가 아닌가? 구석에 들어갈 것은 무엇인고? 짜잔~~ 습 아아 고양이가 또 해방 논다 이건 뭐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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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색깔별로 분리해놓겠어 나는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아까 연필에서도 이런식으로 분류를 했었죠 완전 시퍼런색 시퍼런색 초록색 퍼런색 주황색 됐다 뭐 무늬도 색깔을 따져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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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자 그러면은 책 전체의 색 말고 무늬별로 물류를 해볼까요? 일단 빨간 무늬부터 아 근데 분간하기 되게 헷갈리는데 이거? 어? 아아 아 중앙선의 높이가 전부 다 다르구나 아 이런식으로 오케이 이 중앙에 굵은 선을 기준으로 높이 순서대로 한번 배치를 해봅시다 이런 정리 방법이 새롭군요 이거 완전 바닥에 있네 아 이게 이게 진짜 바닥이네 얘가 맨 위에 있었던 거네 음 됐다 정리 어 이것도 데모 때 했던 거 그래 다 갖다 치워버리고 크기 순서대로 평범하게 너 저리가 왜 이래 짜잔 아아 아아 안 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야 북은 왜 이래 오 오 오 뭐 어쩌라는 거야? 아 기스가 전혀 닿지 않는 구간 그게 여기네 어 아닌데? 닿는데? 됐다! 아 여기에 핀이 있구나 내가 LP판을 틀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몰랐어 자 2장입니다 잃어버린 레시피 이번엔 주방을 좀 정리하는 그런 느낌이라나? 음 그렇군요 뭐 어디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냥 다 토마토가 앞으로 나오게 정리하자고? 아 그런건가? 이게 맞네 어 근데 다른 분류법도 있긴 있어 어 별이 두개네 나는 벽 높이로 정리를 해볼게요 짜잔 분류법이 무려 3개나? 이것도 크기별로 좋아 이건 뭐야? 음 금이 안간 곳을 찾아야되나 보다 그건 사기잖아 근데 어? 근데 이러면서 동시에 문의를 맞춰야되는건가? 아 혹시? 이렇게? 금, 금이 간 곳은 뭐 신경을 쓰지 말고 그냥 연결하면 되는건가? 이 상태에서 금이 안간 곳을 찾아야되나? 됐다 저거 분류법이 두개인데? 뭐, 뭐가 있지? 이건 뭘까요? 이렇게? 이게 맞는거 같지? 이건 뭐 곰팡이 바라하는거 관찰하는건가? 이거 뭐지? 주방에서 왜 이런 어 뭐야 귀여워 아 이런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아주 좋아요 이건 뭐지? 아, 가운데에다가 두는거구나? 이거 어? 아닌가? 설마 맞춰야돼 이거? 아... 아아? 맞추는게 맞는건가? 어? 맞나본데? 아니 근데 뭔가 되게... 아 뭐 왜이러냐 아우 가을에 진짜 답답해 뭔가 맞는게 없는데? 맞는게 없어 맞춰줘 썩을놈아 아... 아 이게 맞네 그럼 이제 이게 맞나? 안맞네? 이게 맞나? 오우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맞는거구나 이거? 이거? 됐다 아우 이뻐 귀여워 귀여워 가족들끼리 단란하게 손잡고 있는거 에이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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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스락이 꺼져 아우 깔끔해 어? 이것은? 뭐야 데려가 뭐야 데려가 짜자잔 마카로니 마카로니 에? 어? 뭐 어떻게 분류를 하라는거지? 뭔가 얼추 될거 같기도 하고 될거 같기도 하고 꼬인 정도? 꼬인 정도? 그런가? 그럼 꼬인 순이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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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우 오우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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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이런 분류 방법이라니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컵의 배경인데 뭘까요 이게? 쓰읍 쓰읍 오우 여기 뒤에 있는 갈매기랑 정확하게 일치시키니까 띵 소리가 났어요 그럼 이것도? 아아 뒤에랑 정확하게 맞는걸 찾아야돼 근데 이정도면 정신병 아니에요? 하하하하하하 쓰읍 저금 무서운데? 아니 컵넓는거까지 이런걸 따지면서 넣는다구? 이거 배 배가 일치되는 걸...... 찾아야되나? 이건 이건 뭘 뭘 맞춰야돼 맞는 게 뭐가 있지? 아 낚시하는 사람 어잉 찾았다 이거 정신병 맞아. 병원 가야 하니. 전설의 그 장면. 그러면 안돼요. 그만해 이 자식아. 이건 뭐지? 아 소리 아 여기 뒤에 무늬에 맞추는건가봐 맞아? 맞는거 같은데? 이 딸기들은 어디에다가 맞춰야될까? 일단 이거 여기에다가 넣고 자 빵은 그러면 이렇게 맞춰놓고 위에 올려놓고 딸기를 이달이 딜리셰스 아 조이 바유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색상별 아니야? 어? 하... 근데 이거를? 정리를 하려면? 어... 야 이거 위에 있는 것만 들을 수 있거든? 아니 이렇게 어려운 게임 아니었잖아요 아 진짜 왜 그래요 사람이 근데 이것도 놀라운 점이 뭐냐면 하다보면 된다? 봐라? 그치? 하다보면 돼 똑똑 이... 뭐 어디 하라고 자 이 정도면 깔끔하다 인정? 어 이거 뻐끈뻐끈 고양이 짤 그거 할 때 나는 소리 아냐? 핀별로 놔보자고? 아 근데 이게 뭐가 이렇게 딱 딱 맞아야 되는데 땡 하면서 맞는 게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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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떻게 맞춰야되는거지? 이건 아닌거같은데? 이것도 아닌거같은데? 등대를 오른쪽으로 보내버리자고? 이렇게? 뭐랑 맞아야되냐? 이렇게인가? 노란여자랑 연이 이어지지 않냐고? 어떻게? 이렇게? 아 초록색! 이렇게! 오오오!! 이게 맞는거같은데? 이건 어떻게 맞추는거지? 요렇게인가? 일단 이 두개는 확실히 이렇게 있는게 맞는거같고 이 두개는 이렇게 있는게 맞는거같은데 나머지는 어떻게 이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겹쳐지게 이렇게 밀어넣자고? 이거는 그냥 정리가 아니라 기와 맞추기잖아 아니 애초에 이건 어디다가 연결을 해야되는거야 난 진짜 모르겠네 여자 오른쪽이 홈인거 같다고? 이렇게? 아 미묘하게 안맞는데? 이런식으로? 등대 옆이 홈인가? 이게 맞는거같은데? 내가 봤을땐 뭔가 이렇게 위치가 딱 맞는다는 그 표시가 없어 이거 답답해 땡 이런게 있으면 좋을텐데 연이랑 홈이랑 이어져야되지않냐고? 어떻게? 이렇게? 내가 봤을땐 이거 이렇게 이어지는거 맞아 이게 지금 초록색이 지금 딱 맞거든요 이게 가장 싱크로가 높아 힌트 써볼까? 이번건 진짜 좀 난강하다 퍼즐이 야 힌트 뭐야 이게 다른 곳 Jesuc돔 아주 깨끗하군요 아아 개 엇간데 야 등대가 중앙에 있네 등대가 중앙에 있네 이게 맞네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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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내려야되네 이거 어디에다 둬야 된다고? 됐다 아이 걔 오가야 이게 무슨 정리야 너 정신병이야 너 병원 가야돼 어우 머리가 띵하네 이거 진짜 이건 이건 뭐지? 야 이건 없는 감박증도 생기겠다 진짜 이건 왜 여기 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걸까요? 뭐지? 아아 이거 이렇게 색깔 맞추는건가 혹시? 아니 근데 잘 모르겠어 분류를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높이별로 일단 이렇게 쌓아볼까? 뭐일까 도대체? 뭐일까 도대체? 소리 되게 좋다 소리 되게 좋다 소리 되게 좋다 이런식으로 맞추는건 아닌거 같고 약간 노란색이 메인 같은데? 내가 봤을땐 아닌거? 서로 색깔을 이어지게 해야되는건가? 좋은 거 같고 안심을 Class 해당 얼음 단 какая 잠시 너때 토م홈 연어 벗긴 비행기 입 너 이거 정신병이냐? 빨리 병원 가야 돼, 너? 아... 씨...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힌트는 보자, 나 진짜 너무 궁금하다. 아... 이렇게 보이는 라벨을 네모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어지게 만드는 거야? 너 이거 정신병이라고! 진짜 미쳐버리겠네, 게임... 이렇게... 이렇게 네모를 만들으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였나? 이렇게... 이게 맞다고? 이게 오덜봐서 맞아! 야, 이건 진짜 너무 억간데? 이제 더 이상 정리가 아닌데? 그냥 내가 생각해놓은 정답을 니네가 알아서 맞춰봐라, 약간... 이 정도 수준 아니야? 야, 이건 데모에서 멈췄어야 했어! Material! 이딴 사진은 또 왜 찍어놓은 거야? 나였으면은... 고양이 털 다 뽑아놨다, 진짜... coat ㄷㄷㄷㄷㄷㄷ 임망 이러고 와가지고 막... 만들다가 정출을 놔버렸네 이 제작진이 사건의 손서대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건가? 뭐 위치라고? 보고 건드리고 떨어뜨린 거 이런 식인가? 어 맞았다 사건의 순서대로 사물은 전부 다 다르지만 아 드디어 2장이 끝났다 자 이제 3장 어 이거 뭔가 이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통이 지금 서로 모양이 각양각색이잖아 이거 뭔가 묘하게 다 맞는 듯 안 맞는 듯 뭐야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있어? 저리가 뭐지? 왜 있는 거지? 오! 이거다! 이건데 이거 이거 안 맞는데? 얘, 얘랑 얘가 좀 애매하네?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야, 기가 막혀! 나 이런 걸 원했어! 이런 스테이지를 원했다고 우워아! 아이씨.. 이거지 진짜.. 아화 화나네 너무 좋아서 왜 이렇게 커요 이거? 묘하게 다.. 크기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안 들어가잖아요 이거 아 이거네 나와 와 근데 건전지 소리 되게 듣기 좋다 음 딱 맞는구만 문의도 맞춰야될거 같은데 좀 기다려봐 일단 분류부터 다 하자 전송의 버스 10,000원원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문의를 맞춥시다 뭐야 이거 왜이래 됐다 아니 왜 제대로 안나져 내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노란 말이야 됐다 이게 맛있다 아 이거지 편안해져 어우 힐링 넌 뭐지 와 생방 처음 와봐요 어? 뭐야 쟤들 안나줬는데 시공조화시도 2,000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마지막에 미끄러졌는데 저기 들어가져버리네 이 이거 여긴가? 이거 여긴가? 어 뭐야, 포크 개컹 왜 개컹 여긴가? 여긴가? 맞아 이거? 몰라 일단 막 둬봐 이게 여긴거 같은데? 이게 왜 계속 대각선을 유지하고 있냐? 꼴바게 뭐야 이거 이렇게 커다란게 어디 들어간다고 여긴가? 여긴가? 아니 왜 이렇게 다 크기가 크지? 어 이거 여기다 이건 여기다 100%다 이게 에? 어? ㅋㅋ 우겨넣는 중 어? 이거 여긴거 같은데? 그지? 여기 자리가 이게 확실한지 잘 모르겠고 이걸 도대체 어디... 이걸 여기다가 넣는거... 그래 맨 처음에 넣은 게 여기잖아 그럼 이거 어디다가 여기구나 그러면... 여긴 뭐지? 지금 이게 맞는 건가 아 옳죠 맞는 거 같긴 해 수저 숟가락이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잖아 그래서 여기가 포크자리는 아닐 거란 말이야 여기는 숟가락이 들어가는 자리가 맞는 것 같고 이제 이걸 순서대로 놓으면 되나 뭐하세요? 어? 아 이거 연결할 수 있네 아아아아아아아아 하아 너무 좋다 제가 아까 욕해서 죄송했습니다 진짜 이건 뭐예요? 아 이거 약간 그 스티로폼 같은 건가봐 전고 안 깨지게 오 오오 오오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다 꽂아야돼요? 뭔가 다 들어가기는 하는 것 같단 말이지 희한하게 왜 다 들어가지? 대충 쑤셔넣고 있는건데? 뭐 할래? 다 맞네 희한하게 왜 이렇게 길어 이거 히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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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리가 바로 되어 버리네이 음 전고는 소중히 어? 이거 데모 때 엄청 애먹었던 음 나 기억 하나도 안나 나 기억 안나 나 기억 안나 이 스카즈테이프가 여긴가? 배터리가 여긴가? 일단 다 나와봐 이게 여기일거 같애 이게 여기다 그지 너네 나가 얜 뭐야 저리가 이게 여긴가? 이게 여긴가? 아닌거 같은데? 뭘까? 이게 여기다 일단 뭘 요기가 크레파슨가? 요기가 크레파슨가? 야 누가 데모좀 보고아라 ㅎㅎㅎㅎ 나 기억 하나도 안났år 이게 맞는거 같은데? 근데? 그치 오오오오오오오오 쨍나이프가 읽어 어? 이거 여기! 오오오오... 이게 여기인가? 맞는 거 같은데 누가 클립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관해? 명품 클립인가? 이거 이게다가.. 넣는건가? 뭐야 이거 콧구멍 후비갠가? 어? 어 이거 이건 기억난다 양초 길이 순서대로 제일 긴 거 오른쪽 짧은 거 왼쪽 재미있게 하시는군요 나도 당장 사러간다 자 이렇게 하고 주사위는 어디다가 넣는거지?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건가? 아무리 봐도 아닌데? 여기에다 클립을 넣는건가? 아닌데? USB 여기다 면봉 무슨 면봉을 하나만 보관을 해 여기다 배터리 넣는거 같은데? 배터리 어? 안들어가지네? 클립이 맞나봐 배터리 여기가 배터리인가봐 맞나? 어? 여기에다 핀 넣는거네 이걸 여기에다가 1 2 3 3 5 6 가위 집어넣고 호루라기 집어넣고 단추 두개 땋다 여기 예아 오우 이거는 이거는 아씨 노란색이 없네 이렇게 맞추는게 아닌건가 그럼 이쪽으로 빨간색을 맞추면 어떨까 아닌거 같은데 이렇게가 제일 맞지 않아 이게 제일 말이 되지 않아 어 이게 맞아 오우 어 근데 왜 별이 두개야 뭐 일단 아까 말한대로 정주행 한번 해야되니까 이건 또 뭐야 어떻게 분간하라고 아 같은 새끼리 짜잔 깔끔 이것도 기억난다 데모에서 구멍 순서대로 뭐 길이도 되고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난 구멍이 지금 딱 기억이 나니까 4개 5개 이게 어딜봐서 5개야 이거 엉청아 6개지 7개 짜잔 어 이건 또 뭐지 뭐 어따느라고 이거 들어갈 데가 없는데 이게 정리가 된다고 요까골트 금니빨은 왜 있죠 어 대각선으로 낑겨넣을 수 있어 완전 무슬모야 야 이거 누가 봐도 여기다 낑기는 거 아니냐 맞네 이건 뭐지 이게 뭘까 아 아 육각 나사 이거 보조 하는 거네 끼우는 거 이거는 어디다가 넣어야 되냐 금니빨 오 딱 맞네 도토리 도토리 왜 왜 도토리가 있어 어 에 나니 크다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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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 야 안 닫히겄다 야 이건 확실히 이 자리가 맞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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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맞는 것 같고 어 이거다 휘어있는 못 이런건 왜 수집해 갖다 버려줌 도움 아 원래 휘어있는건가 어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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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여기인거 같은데 맞나 왜 안집혀 이건 이거네 뭐야 이거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었어 딱 들어가고 딱 들어가고 딱 들어가고 딱 들어가고 이거 여긴가 됐어 이게 이게 맞아 아니 그래서 도토리는 왜 있냐고 오옿 여러분 근데 생각보다 스테이지가 많고 제가 지금 목이 진짜 안 좋아져서 계속 목에 힘을 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으야 자 다시 찾아온 A LITTLE TO THE LEFT 오늘도 1일정돈 하나 합시다 저번에 이어서 지금 날짜가 좀 지나고 다시 해서 그런가 1일정돈이 새로 생겼군요 해보자 이게 뭐야 저리가 이것들 약간 그 시리얼 부스러기 아니냐 그리고 이게 그 시리얼 봉투 묶는 용도 그지 근데 이거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큰거 어 뭐야 이거 저리가 아 중앙에다가 두는거지 이거 크기별로 자 아닌데 중앙별로가 아닌데 어 어어 아 어어 어어 그 다음 이건가 왜 안맞아 이거 맞잖아 왜 안 맞는 척해 그 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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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는 마지막에 딱 왼쪽으로 가겠죠 까끔 좋아 별 두개 이제 하나만 더 하면 새로운 배지를 얻겠죠 근데 이 배지 얻어서 뭐해요 도대체 1년동안 계속 1일정돈을 하면은 쇼파 배지를 얻을 수 있는거야 좋아 배지를 얻을 수 있다고 쳐 배지 얻어서 뭐하냐고 누름표 어디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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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거야 우리 정리 많이 przykład 됐구나 됐다 자 이제 이 면봉 챕터를 할 차례군요 3장에 와 스테이지가 이렇게 많았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했었다고?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정리하러 가죠 이건 못하냐 약간 그 화장실 선반 같은데? 그죠? 이거 닫으면 여기 거울이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돈을 할까? 어? 뭐야 이거 병 안에 넣는 거 아니었어? 그럼 면봉은 여기에다가? 아니 뭘 다 나와봐 이건 뭘까? 왜 이렇게 안 잡혀? 이 병에다가 넣는 게 아니야? 이 병은 어? 아 뚜껑을 어 뚜껑을 열어야 되네 뚜껑을 자 면봉만 일단 먼저 정리를 싹 해주고 싹 해주고 닫아 이건 뭐야 이건 뭐고 딱 봐도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네 그치? 아주 딱이에요 자 이제 어 너 꺼져 이걸 똑바로 세우는 거는 아닐텐데? 그치? 똑바로 안 설 것 같 이건 좀 버려라 이런 다 쓴 거는 안 버려지나? 이건 수납 자체가 안 되는데 너무 커서 이건 뭐지? 플라스틱 병의 절반인가? 플라스틱 병의 절반인가? 아 이게 여기에다 이렇게 꼽는 건가? 어 이건 안 들어가 그럼 이걸 넣어봐 어 오케이 이거 여기다가 두고 이건 뭘까요? 쓰읍 어? 이거 쌓을 수 있.. 있어 어 오케이 이게 이렇게 아닌 것 같애 이렇게? 너 뭐야 저리 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sc 자 병 두 개 아주 딱 들어가죠! 미쳤죠? 요 아 아 어어 아 이거 정신병이라고 ㅋㅋ 라벨까지 이렇게 맞추는 거 진짜 정신병이라고 병원 가라고 아 진짜 자 어 이건 시실이죠 음 어떻게 넣으면 잘 넣었다고 소문이 날까 이게 여기네 와 이건 좀 많이 편안할지도 후 좋아 나도 이런 걸 원했어 근데 이 안에 어떻게 정리를 어? 뭐야 이거 아까 안 들어가는 줄 아는데 아 놓으니까 이게 또 들어가지네 그렇구먼 그렇다는 것은 즉 이게 여기 옆에 이렇게 딱 맞아야 될 것 같거든? 어... 어... 아 이걸 세워놓을 수 있다고? 어떻게 해? 어? 어? 야 이거 정신병이야? 야 나 이거 병원 가야 돼 야! 왜? 어? 뭐야? 치약... 버그로 치약이 사라졌어 아 불편 맞아서 기분은 좋은데 저걸 맞추기 위해 이 짓을 한다는 게 너무 무섭거든요? 걸리네 와 야 이건 진짜 좀 난이도가 높다 어휴 이게 서로 일단 안 닿게 해야 되는 거잖아 여기? 엄마야 이게 여긴가? 일단 걸어봐 아무거나 막 이렇게 걸어봐 걸으면 보이겠지 뭔가가 구멍은 또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어떻게 걸어요? 어? 아아 오오오오 이렇게 오 대박인데? 사이에 이렇게 꽂을 수 있구나 뭣 사이에 그러면 이거는 이건 뭐 이런 데다 이렇게 걸어놓나? 다 같이 떨어져 버리네 어 이렇게 하면 걸리긴 하거든? 음 음 음 음 음 음 이건 또 뭐다냐? 이거 뭐 어따 걸어 아아 다 떨어지는 거 진짜 킹받네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거는 건가? 어 걸렸어 근데 이게 진짜 맞을까? 과연? 와 근데 이건 이건 난이도가 이때까지 중에서 역대급인데 너무 높은데? 이게 뭔가 되게 애매하게 걸려있단 말이야 이게 걸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자 이따위로 걸린다고 걸리긴 한다는 그 사실이 정말 놀랍군 근데 여기는 이 자리가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토읍을 토읍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나랑 삼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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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자를 이렇게 건다고? 이거 어떻게 거냐? 걸 수 있는 것들을 먼저 걸어보자고요? 이.. 이런 건 또 어떻게 거냐? 난 여.. 이게 되게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해 이렇게 저.. 점이 따딕따닥 붙어있는 거는 분명히 큰 이유가 있을거란 말야 어? 이거 여긴거 같은데 동그라미 대충 걸어봐 좀 짧은것들 위주로 어 찾았다 너의 자리 왜 이게 또 걸다보니까 이게 또 보이냐고 어? 이게 여기다 이게 여긴가? 이렇게 거는거라고? 고정이 안되는거 보니까 이 여긴거 같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따지죠? 이건 여기일 수 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다면 이건 여긴가? 지금 여기랑 여기 서로 딱 걸리는게 너비가 이게 맞는거 같거든요 삼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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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딱 찾았어 진짜 완벽한 위치야 이 사이에는 뭘 꽂을 수 있지? 이거 아닌 것 같고 이건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응 이거 맞는 것 같고 이게 아닌 것 같아 어? 이거 여긴 것 같아 렌치 어? 이게 여긴가? 음? 그 와중에 정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워요 아 여기 빈 공간 좀 불편한데 이제 나도 슬슬 정신병에 걸려가고 있는 것인가 어? 부피가 너무 큰걸? 여기가 이게 걸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거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이게 여기고 이게 여기네 어? 자리 찾았어 미쳐부러웠어 여긴가? 지금 고정이 안 돼 있거든요 이게 약간 덜렁덜렁 거리는데 그렇다는 것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일수도 이거는 서로 간섭이 생기니까 아니고 이건 여기가 확실히 아니고 어? 어 어어어 어어어 이거 빼고 이거 들어가.. 는 건 안 되는거 아 으 다 왔다 Ca 다 왔다 어 이게 아마 얘가 아닌가 좀 애매해졌다 위치가 뭔가 안맞죠? 지금? 아 이게 여기네 이게 여기고 미쳤어요 게임 하 좋다 하 뭐야 이건? 한과야? 엽전이야? 왜 색깔 이 바뀌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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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손으로 만져서 더럽힌거야? 아 아 일단 종료병 그 분류방법이 총 3개인데 일단 스트레이트로 하기로 했으니까 뭐 더럽혀서 통일시키는 것도 일종의 정리법이죠 그죠? 음 그리고 이제 이삿짐 싸는거네요? 저 좀 있으면 이사하는데 그 예행연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내가 딱 봤을때 지금 공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완벽하게 딱 맞추는게 아니라 분류를 하는거지 전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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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전자기기 전자기기 식물 식물에 관련된거 씨앗? 이건 뭐지? 탁구공 씨앗 씨앗 이게 스키용품 스키용품 이것도 근데 스키용품이냐? 이거 뭐냐 이거 일단 공 이건 뭐야 전자기기 전자기기 신발 포크 아 삽 이것도 그 삼지창 같은 그런거네 아 뭐라 그래 이거 아 몰라 포크로 하자 신발 이거는 공이구나 이것도 하키공이네 던자기기 된거 아냐? 뭐야 뭘 잘못했지? 아 이거 조경장갑이에요? 아아 하긴 아 나 스키용품이어서 그냥 장갑인줄 알았는데 아 화단 정리할때 쓰는거구나 이건 또 무엇일까 아 이렇게만 둬도 완벽한거 아냐? 아 이 화살표를 설마 다 맞춰야된다거나 아니 이거 와 퍼즐이네 이렇게 위에 있는것부터 치워야 아랫게 집어줘요 어 근데 또 화살표 하나씩 이어가다보면은 금방 뭐 어떻게 될거 같기는 한데 없을걸 없을걸 뭐 이 뭐 이거 정샘병이야 어 아 정샘병 아 정샘병 어떻게 치우냐? 상자 개큰데? 어? 어떻게 해야되지? 어 내려놓을 데가 없어 이렇게는 안내려놔지는거야? 큰일났네 너무 괜찮고 상자 개큰고란 상자 개큰고란 꼭 하면 될거고 아니 이게 지금 이거를 여기 위로 걸쳐야 되는데 여기에다 걸치기 위해서는 이거를 여기에 먼저 놔야 돼요 얘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얘가 자꾸 걸리네 그러면은 잠깐 치우지 뭐 됐다 됐지 그 다음에 이걸 여기에다가 놓고 이걸 여기에다가 놓고 이걸 여기에다가 놓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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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뭐야 내가 맨날 정리하면 어질러 놓는 저 미친 고양이잖아 털을 다 뽑아놔야 돼 이건 뭐지? 닦을 수 있어요 설마 이거 돌릴 수 있어? 자 기운나게 내가 깨트렸어 깨트렸어 역시 가만히 놔두면 안 돼 쟤는 어 이거 돌릴 수 있다 딱 여기 들어가게 생겼네요 음 음 소아 여긴가? 여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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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맞는거냐 이거 일단 이 무늬가 나름 힌트여서 무늬에 맞춰서 좀 봅시다 여기 있네요 짜잔 붙이는게 의미가 있어? 그냥 좀 새로 사는게 좋지 않을까 왜 하고 있는거야 이거? 어떻게든 꽃병을 살리겠다고? 다시 건드리면 다시 와장창 될거 같은데 일단 고양이를 버리자 이 꽃병을 살리기 위해선 어쩔수 없어 이 꽃병을 버리든가 고양이를 버리든가 이거..아..어..이렇게 근데 꼭 고양이를 버릴순 없잖아 그니까 꽃병을 버리고 새로 사! 이제 이제 고양이가 팍 쳐서 이거 다 깨뜨린다고 안 깨뜨리네 고양이 의외로 착할지도? 는 무슨 이미 다 개작살내는.. 야 이 봐바! 이 악마자식을 버려야 된다고! 뭐야 이거? 아이고..세상에.. 백..잘 닦아..왜 안 닦여 이거.. 어 됐다.. 오야 이거 걸레가 신형인데? 아주 물기를 쩍쩍 빨아들이는데요? 되게, 되게 좋다 이, 이, 젖은 젖은 것들은 어떻게, 어 뭐야, 아이 귀여워 아 뭐야, 발자국 닦는 것만으로도 끝이 아니네? 아니, 와 장담콘인데 우리 삼동이나 복남이가 히프미 식물을 이렇게 해놨다? 이제 그날로 초상 치릅니다 이거 몬스텔 아니야? 엄청 비싼 식물? 이게 뭐야? 지옥이야 이건 뭘 어쩌라는 거, 아, 이렇게 닦으라고 에? 뭐가 잎사귀가 뽑혔는데? 뽑힌 잎사귀는 그냥 버려 이렇게?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어떻게 키운 식물인데? 에? 뭔가 하나가 또 뽑혔는데? 너 일루와, 가렴 도전 과제를 달성한 파괴의 길 아이고, 파괴신님이시여 이게 뭡니까, 도대체 다 닦은 거 아니야? 아, 또 저기 발자국 숨겨져 있네 됐다 아, 뭐야 아아, 가져가지마 이 귀여운 녀석 아아 아아아아 됐다 아, 좀 아아아아 또 뺏어갔어 보스전이야, 무슨? 아아아아 아아아아 이 녀석 아아아아 슉슉 슉슉 오케이, 다 닦았다 이거 내가 봤을 땐 이 정도 되면은 주인공이 잘못한 거야 왜냐면 고양이들은 많이 놀아주면 저렇게 안해요 안 놀아주니까 저러는 거거든 한 하루에 4시간씩 이게 뭐야 이거 고양이풀 가지고 미친듯이 놀아줘야 애가 이제 거들떠도 안 봐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어, 뭐야 이거 어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네요 에? 뭐야 에? 어? 다 잘하기 전에 완전 스피드하게 뽑아야되나? 완전 스피드하게 뽑아야되나? 절대 다 못 뽑는데 뭐, 뭐 어떻게 하라고 아, 대칭을 맞춰야된다고 아, 대칭을 맞춰야된다고 너 그거 정신병이야 하하하하하하 아, 나 병원 가야돼 지금 당장 어이, 소름끼치는 놈이네 이거 아니, 와 이게 대칭이 안 맞는다고 열심히 만들어 놓은 잎사귀를 뽑아버린다고? 오 이렇게 뽑으면 되나? 음 야, 무슨 식물까지 대칭을 맞추면 그래? 아, 주인공 무섭네 어, 뭐야 이거 아, 오오 어, 이건 좀 어, 이건 좀 설렐지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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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닌가? 왜? 뭐가 아니지? 이게 아니네 이야, 이쁘다 이뻐 이렇게 나뭇잎 수집해놓으면 좀 좋을 것 같긴 하다 이건 또 뭐야 엥? 서로 위치 간섭이 안 생기게? 하는 건가? 뭐 어 이건 맞는데 이 위치만 바꾼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아아 이렇게 해야되나? 이렇게 이렇게? 음 이뻐다 이뻐 이건 또 뭐야 보석 뭐 햄 어 앙 앙 이 색깔이 묘하게 안맞는데? 어 됐다 됐다 아 빨간색을 찾으려고 했는데 빨간색이 맨 끝이어서 안 나왔구나 그렇군요 하.. 이건 또 뭐냐 또 정신이 나갈 것 같은 이상한 잡쓰레기들이 정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자 뭔가 약간 대칭 느낌 나지? 나만 그렇게 느끼는거 아니지? 똑같은거 두개씩 있잖아 이거 하나 있고 이게 정중앙이고 근데 뭘 어떻게 두라는거지? 서로 간섭이 안생기게? 어? 얘 방금 중앙으로 옮겨갔어 뭐 대충 맞춰봐 어 야 이거 자기들이 알아서 위치를 찾아가는데? 얼추 노우니까? 뭐.. 뭐지? 어 이거 봐 자리를 찾아간다니까? 어? 아니 썩을 놈이! 어.. 일단 이걸 뒤로 보내고 이렇게 놓고 어 파란색 어디였어 어? 주황색이 없.. 네? 하나밖에 없네? 아니.. 자 됐다 오! 와 이거 확실히 그냥 대칭으로만 두면 자기가 알아서 인식을 하는구나 자리가 따로 정해져있지 않고 그냥 대칭으로만 두면은 클리어가 되네요? 신기하다 이건.. 또 대칭이네 이 점점 숨은 그림 찾기가 되어가는 느낌인데? 숨은 그림이 아니라 틀린 그림 어.. 눈 아파 정신 나갈 것 같애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이거 떼고 이거 떼고 이거 떼고 아아아앙 아니었어 으아 잘못됐어 미안해 아.. 무서워 한번라도 틀리면은 바로 그냥 초기화 되버리네요 아주 그냥 발육이 좋네요 식물이 어... 아 근데 나 진짜 뭘 잘못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이거 떼고 아 이걸 떄면 안되네 대칭이네 완벽한 대칭 이뻐요 그리고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이쪽도 다 괜찮은거 같은데 얘가 안괜찮네? 하나 떼주자 좋아 그리고 이게 말썽이네 뭐야 벌써 다 됐어? 아아아아아아 뭐하는 짓이야 저 악마 녀석이 내 모든걸 망치고 있어 이건 또 뭐야 그냥 넣으면 되는거 아니야 이렇게? 뭐.. 무슨 사탕을 여기에다가 넣어넣냐? 왜 괴물 눈깔까지 이거는 한자리에 보관해놓고 된거 아님? 이렇게인가? 어.. 대칭으로? 대칭 괴물이야 진짜 저거 어깨? 이게 맞아? 설마 이 눈알같이 생긴 돌이랑 눈알이랑 같은 판정인가? 지금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지 감이 전혀 안 오고 있거든요? 음...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해했어요. 뭐야? 방금 뭔가 띵소리가 들렸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됐다. 이렇게 세로로 세 개씩 있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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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세로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게 관건이었구만 왜 내 콧구멍이 있지? 설마 이것도 대칭? 대칭괴물 여기서도 나오나요? 정말 돌아버리겠구만 자 이쁘게 잘 맞춰보자고 이제 슬슬 정리가 아니라 그냥 노는건데 오 약간 근데 내 취향대로 대칭 맞춰서 이렇게 장식할 수 있으니까 되게 뭔가 힐링된 이건 곤충의 날개에요? 아 징그러워 어? 이거 중앙에 하나 남는데? 안겹치게 최대한 안받게 됐다 뭐 간섭 안됐잖아 왜 인정을 못하겠어? 게임아? 됐지? 아 뭐 간섭도 안생겼는데 왜이렇게 깐깐해? 이건 또 뭐야 뭔가 색깔 맞춤 해야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빨간색과 검은색이 만나서 이게 된다? 약간 이런식으로 접근을 해야되나? 검은색과 주황색 얘는 얘는 색이 다 섞인건데 어 맞는데 그러면은 원색들만 있는거 있잖아 색깔 하나만 있는거를 중앙에다가 두고 얘를 정중앙에다 두고 그 사이에 섞이게 해보자 어떻게 해야되냐? 됐다 어? 이것도 두가지 분류법이 있는데요? 살려줘 제발 이거는 그냥 퍼즐 맞추는건가? 어? 이거 누가봐도 여기야 그치? 어? 누가봐도 여기야 그치? 누가봐도 여기고 찾았다 오케이 하나씩 맞춰봐보자 이제 자 기준만 잡으면 뭐 어렵지 않죠 2시간 후 2시간 후 전라 어려워 아 뭐 뭐가 들어가야돼 이건가? 이쯤에 넣는가? 어 맞았다 여기 슥 들어가는거 보니까 이건가? 아닌데 좀 평평한 바다 하아 아래가 좀 평평한거 왜 어떻게 넣어야 되냐 이게 참 어렵네 어? 어? 이게 여기 들어가진다고? 맞아? 어 이게 이게 맞는 느낌이 어? 얘 왜 이렇게 부들대 어 됐다 음 음 돼가고 있어 그럼 이거겠네? 와아아으 하와 좋아 이뻐 그러이구 돌소리가 참 듣기가 좋네요 그죠? 여깄다 다음에 에... 으~~음... 기가맥혀요? 어어~~ 그리고 세... 아아아아~~ 이거라세... 어!!!! 아... 이 느낌... 바로 이거야... 난 이런 걸 원했어 왜 이렇게 아까부터 다 찢어진 식물만 자꾸 나오냐 물 좀 더 올게요 나왔다 이것도 지금 요거랑 요것만 봐도 알겠지만 대칭이에요 이 미친 대칭 괴물 제작진 진짜 데리고 같이 병원 한번 손잡고 가야겠다 나도 미칠 것 같아 자 이거 이거 정중앙이죠 또 손잡고 같이 가야돼 이거 자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중앙에다가 둬야될 친구가 또 있나? 일단 커플처럼 이렇게 쌍쌍이 둬보자 요거랑 요거네 요거랑 아니 찢어진 것까지 똑같네 이거 소름이네 자 됐다 이제 대칭으로 놔보자 약간 이런 걸로 심리치료도 할 수 있나? 갑자기 좀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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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자아 이쁘지 아니 이런 개시 항상 방심하면 튀어나오네 저 녀석 어 아 이거 돌릴 수 있다는 힌트를 준거구나 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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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이건가? 네놈이 원하는게 이것이냐? 아니 뭐 어 이건가? 어어어 어어어 어? 뭐야 또 있어? 이것도 맞추는게 맞는거 같은데 엄마 어디가 아닌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가? 어 음 이..이건가?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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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눈꽃 무늬로 되어있는 것들은 많은데 맞춰지는게 아.. 찾았다 진짜 이거다 이건 진짜 빼박이다 주황색에 맞는 무늬들을 찾아야되는거네 어.. 무슨 느낌인지 알겠쏭 찾아보자구 볼 수 있는 영역이 왜 이렇게 넓어 어디있을까요? 찾았다! 짜잔 앗! 나니잇 아니요거 아.. 어.. 아.. 어.. 아.. 으 finish 으 으 으 으 아 매 뾰족한거 으 으 뾰족한거! 뭐야 어디? 아 여깄다 아악! 날려버렸어 됐다 이이이 아 근데 이게 마지막이겠지? 찾는거 뭐 별로 안 어려울꺼야 남은게 없으니까 와이용 마지막 아 아 제발 카메라 진짜 예 다했다 이건 또 무엇일까요 자 어디가 이게 지금 묶여 있는데 얘네들을 오오오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 설마 이것도 대칭 색깔 똑같잖아 이거랑 그치 그럼 이쪽? 여기? 와 진짜 미친놈이네 이거 와 벌레까지 붙잡아다가 거미줄의 대칭을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 야 너 진짜 정신병원 가야겠다 아 친구야 나 진짜 좀 너 소름끼치거든? 어머 어 먹었어 자 5장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뭐지? 공을 어떻게 잘 해가지고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 어떻게 해야될까? 이걸 왼쪽으로? 아니 뭐 뭔가 왜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이면 여기에서 타이어로 나오는지를 모르겠어 이게 아래로 떨어져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이것도 이렇게 했을 경우 여기로 나와야 되잖아 그게 정상 아니야? 일단 똑바로 다 세워봅시다 액자 자체로 옮겨보자고 그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 뭐야 오른쪽으로 굴리니까 도넛이 생겼고 이 도넛을 다시 보내면 타이어가 여기로 들어가지네요 사과가 생겼고 사과를 왼쪽으로 보내버리면 골프공이 나오고 이 골프공은 골인이에 밑으로 들어가서 에? equ환 intelligence 그래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해서 딱 들어가면 바로 슈웅 동당 예아 오케이 굿 이건 설마 이것도 그림자를 대칭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설마? 근데 이게 대칭에 맞는 구간이 있나? 없는 거 같은데? 뭘 이건 대칭을 만드는 건 아닌 것 같고 아 이걸 이렇게 맞추는 건가? 이 이 이 그림자랑? 맞는 때가 있을 거야 이렇게? 아닌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네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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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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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그림자가 잡히는구나. 몰랐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난 그림자를 잡은 적이 없는데? 이건 뭐지? 어? 어이, 전파 잡고 있네, 이거? 어? 어? 이거 전파가 안 잡혀요, 이거. 됐다. 됐다! 아, 아까 눌러봤다고? 아, 내가 의도치 않게 그림자를 잡았구나. 약간 라디오 전파 잡듯이 나오냐, 이거 왜? 나이스. 뭐야, 고양이 별자리야? 하하하하하하. 귀여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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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아, 고양이가 뒤집어져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네. 이게 다 된 거 아니야? 눈? 눈 쪽? 귀? 어... 떠도는 별이... 하나 여기 있다. 아, 귀여워. 밥 먹었냐고요? 안 먹었어요. 이거 하고 이제 밥 먹어야지. 어디 보자... 이건 또... 무엇일까요? 지구본 색깔도 지금 다 이... 방에 흩어져 있는 색과 색조합이 딱 맞네. 자, 이거 걸어주고. 똑바로 세. 못 세워? 이거 어떻게 세워? 시간도... 깔끔하게 딱 저녁 6시. 뒤집어. 뭐지? 이거 회전시킬 수 있어. 왜죠? 어? 설마 이렇게 겹치게 하라고 하는 건가? 에? 아, 어. 깜짝이야. 다행이다. 이렇게 빨간색을 먼저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해놓고? 모래시계. 컴퓨터. 시계를 위에다가 놓고? 이건 뭐야? 사과. 오른쪽. 열쇠. 왼쪽 위에. 이걸 여기에다가 둬야되나? 컴퓨터에 붙여놔야되나? 이 외모장 위치를 모르겠네? 펜. 어? 펜. 아, 펜이 이건갑다. 병. 아, 붓을 유리병에다 넣으라고? 음... 너네 되게... 똑똑하다. 근데 위치가 다르네? 잘 좀 넣어봐, 임마. 야! 어, 여기 슬슬 밀려오네? 뭐야, 붓 주제에 귀여워. 퍼스트잇을 위로 두고, 지구본.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위치 이렇게 맞춰서. 해놓고. 이거 시계를. 10시. 5분인 듯? 됐죠? 그리고 퍼스트잇을 오른쪽에다 두자. 자리가 여기밖에 안생...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어? 어? 지구 알아서 막 정리정돈이 되네? 됐어! 그지? 이제 이것만 뒤집으면 되는건가? 이거는 왜 겹쳐져 있... 이게 왼쪽에다 두면 되겠지 뭐. 뒤집어! 클릭! 뭐지? 아 지구본을 안 맞췄구나 아니 나 뭐지? 나 바본가? 다 해놓고 됐으 완벽해 이건 뭘까요? 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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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아 뭔지 모르겠는데 성냥색이 일단 변하는건 알겠어 어디에다가 넣으면 성냥색이 변하는지를 알아야돼 여기에다가는 아 두개를 넣으면 변환이 되는건가? 여기에다가는 세개를 넣어야되는거야? 아 이거 골치아프네 여기에다가 네개를 넣어야되고 자 두개 세개 네개 외워요 어? 여기도 네개야? 그럼 여기로 하나가 나오는데 어? 여기가 하나인가? 아 여기가 두개인가? 여기가 하나네 색깔을 섞는거라고? 스읍 스읍 그런건가? 하아...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되냐? 엄청 엄청 복잡해지는데 그러면? 각 색깔에 성냥개비 하나씩 들어가야되는거 같은데 이거는 탈색인가? 그러면? 아닌가? 설마 여기다 흰색 넣어야돼요? 이게 지금 빨간색이잖아 빨간색을 그럼 주황색에 넣으면 주황색으로 바뀌어? 노란색으로 바뀌어? 아 빨간색에 주황색을 넣었으니까 노란색으로 바뀌는건가봐 그럼 이 노란색에 이걸 여기 연두에다 넣으면은 남색으로 나오겠네 그러면 이 남색을 보란색에다 넣으면은 빨간색으로 나오겠네? 으아아아아아아아 dummy 으아아아아 아하하하하하하하 알겠어 자 그럼은 빨간색에 초록 연두색을 넣으면은 반응이 없네요 그러니까 내가 넣을 수 있는거는 여기도 반응 여기도 반응이 있네... 이거 이렇게하면은 erezas 사라집으로 나와 아, 이 사이색이 나오는구나 그럼 내가 이걸 다시 빨간색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돼? 주황색에 넣으면 되겠네 주황색에 넣으면은 빨간색 오케이 알겠어 자 바꿔 봅시다 일단 연두색부터 만들고 가장 멀리 있는 연두색부터 만들고 이게 다행히 넣었다 뺐다가 되기 때문에 어? 왜 빨간색이 나왔지? 주황색을 노란색에 넣었는데 빨간색이 나왔어 왜? 주황색을 노란색에 넣으면 연두색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남색 나오고 남색을 연두색에 넣으면은 파란색 나오고 파란색을 노란색에 넣으면은 초록색 되겠지 그러면? 됐다 일단 하나 완성 자 자 그 다음에 노란색 만듭시다 노란색 어떻게 만드노? 주황색 이 규칙을 모르겠네 빨간색에다가 주황 빨간색을 주황색에 넣으면 노란색이 나오잖아 그럼 주황색을 노란색에 넣으면 초록색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빨간색이 나오냐고 어쨌거나 노란색 나왔으니까 됐고 자 그 다음에 보라색은 이미 완성이 됐고 파란색도 완성이 됐고 빨간색도 완성이 됐으니까 빨간색도 완성이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주황색을 만들면 되겠네요 이거 빨간색에 넣으면 네? 이걸 다시 빨간색에 넣으면 보라색 이걸 주황색에 넣으면 빨간색이 나오겠지? 빨간색을 다시 노란색에 넣으면 주황색이 나오겠지 됐다 자 이제 하나씩 넣자 어? 됐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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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이쁘구만 불꽃색이 와 크고 아름답다 뭐지? 크고 아름다운 녀석들은 다 줄어들어야 돼 뭐 이런 약간 악의 무리 같은 생각인건가? 이제 어떻게 해 어? 마법의 불꽃으로 하니까 다시 길어지고 있어요 두번 들으면 이건 태우는거고 이건 길게 하는거란 말이야 자 맞추면 되겠네 오케이 불은 내가 컨트롤이 가능하고 자 야 높이 맞추면 되는거 아니야? 하나씩 천천히 하자고 한번에 다 맞추려고 하면은 또 망할 수 있으니까 앗 뜨거 하트 하트 뜨 하트 뜨 그렇지 어? 두개의 분류법이 있다니 이따가 보자구 이건 뭐야 어 거울에 비치는 모습들이 진짜 모습인거 같애요 아 여기 숨겨져 있었네 이거 어떻게 열어 열어 안에다 이걸 넣어야되는데 정확하게 겹치게 해놓고 이게 지금 절반이 짤려있는거일거란 말이야? 그치? 지금 이렇게 얼추 맞춰져있고 이거를 여기로 옮기고 불이 꺼져있으니까 꺼트리고 이걸 위로 올려주고 옆에다가 두고 이걸 여기다 꽂아주고 여기다가 두고 그 다음에 책은 지금 정확하게 똑바로 다 맞춰서 쌓여져있는데 이제 여기다가 이걸 넣으면 돼요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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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걸쇠가 걸려져있거든 credited 이거 보면은 어떻게.. 거울 걸 건드려? 아아아아아아악 똑똑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넣어줘요 야 기가 맥히네 거울에 있는 걸 누를 생각을 하다니 이 영악한 창작들 같으니 아주 훌륭하다 뭐야 이건 어 어? 어? 뭐 눌리는 건 따로 없고 이거를 비추는 상태에서 뭘 건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다 켜야 되나? 다 켜 어? 또 켜야 되나? 어차피 communauté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힌트인거 같은데 이게 힌트인거 같은데 실루엣을 뭘 음... 하트를 만드는게 맞는거 같다고? 다음은? 아니다 된 거 아니야? 됐다 으음 뭐야 죽었어? 죽었어? 나왔구나 최종보스 이제 결판을 내자 뭐 뭐하 뭐하라고 뭐 어 쓰다듬을 수 있네 아 원이 딱 차오를때 쓰다듬어야되요? 뭐 쓰다듬기밖에 더 못해? 이..이걸 왜 하고 있는거야? 어 그래 고양이는 귀엽지 아 고양이들 잘 때 저 특유의 포즈 진짜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자기 얼굴 탁 가리면서 제작진도 고양이를 정말 사랑하나봐요 막 우리 고양이 좀 보라고 그런 의도로 이 게임 만든거 아닐까 뭐야? 에? 이제 보고있으면 되는건가? 어? 움직일 수 있는데? 아 대칭을 그 와중에도 또 대칭을 맞춰야되요? 근데 이것만 들을 수 있어 다른건 안들리.. 아 이걸 여기다 두라고? 그래.. 흐흐흐흐흐 그래 그렇구나 아.. 뭐지? 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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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돌려 돌려 조작감이 살짝 혼란스러운데 어우 눈 아파 빨리 넘어가 아직도 안 끝났어 빨리 넘어가 엔딩 크레딧 비슷한 느낌마저 정리를 해야하다니 얘 혼자 따로 놀고 있어 정신 차려 됐다 왜 이건 또 뭐가 문제야 왜 뭐 어떻게 하라고 아 순서대로 클릭하라는 건가 1 2 3 4 5 6 그림자 맞춰야 돼 정신 나갈 것 같으니까 빨리 빨리 사라져 이것들아 언제까지 정리를 해야하는가 이 미친 정리지옥 정말로 무섭더다 아니 뭐야 왜 안 돼 왜 안 돼 아하 어디까지 커질 셈이야 그만 정리해 뭐 여기에다가는 뭐 물 한 방울 붓는 거예요 용기가 얼마나 작은 거야 아니면 이게 운동장만하게 큰 건가 이 커다란 판에다가 와우 와우 기다란 거 당근 이게 여기인데 먹다 남은 샌드위치 뭔데 브로콜리 이 좁쌀들은 뭐야 뭘 어떻게 해 해 아 토마토끼리 해야되는 건가 이렇게 이렇게 뭐가 문제지 깡구스러기 버려버리라고 원래 이렇게 구석에다 두면 버려지는데 안 버려지는 걸로 봐서 이 자리가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당근이 오른쪽인가 설마 이렇게 안 뒀다고 게임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지 레몬이랑 올리브를 바꿔보자고? 아 아? 아스파라거스도? 아 이렇게 아 아 야 진짜 정신 나갔어 이 게임 야 저게 저게 안 맞는다고 진짜 아 아 아 아 또 뭐 아 그만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도시락을 다 쌌는데 아 아 아 성례지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무너질라 그래 왜 무너질라 그래 왜 왜 왜 왜 왜 흔들리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러니까 뚜껑 색깔이 안 맞아서 뚜껑 색깔이 안 맞아서 아 아 아 진짜 아우 욕할 수도 없고 그랬구나 그게 그렇게 억울했구나 어 아 아 빨리 회색 좀 더 줘봐요 향기증 나네 어 저리가 아 이걸 버리고 빨간색 갖고 빨간색 됐다 올라가 올라가 쪼그만거 제발 이겼다 아 뭐 언제까지 해 그만해 제발 흐흐흐흐 언제까지 쌓으라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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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쌓으라고 제발 누가 그렇다고 좀 해줘 봐 회색 조그만거 나왔다 아니 자 그만 좀 쌌지? 이게 맞아 힌트? 이건 힌트가 아니잖아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건데 클리어 조건이 뭐냐고 계속 올라가는거 가 맞는거야? 뇌절인데? 레벨좀 봅시다 이게 마지막 스테이지가 맞는가 쭉쭉 올라갑니다 마지막 스테이지가 아니야 마지막 스테이지가 아니야 마지막 스테이지가 아니야 마지막 스테이지가 아니야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해야되는건가? 노빨파? 순으로? 알았어 해보줄게 노란색 어? 노란색을 상 올려야돼 노란색 아 혹시 그건가? 얘가 올라가기 전에 아닌데? 말이 안되는데 노.. 올라가야 일단 해보자 뭐야 뭐야 여기 저리가 야 너 일로와 노 빨 빨 그 다음에 파 이건 파는 아니고 어? 이거 억지로 무너뜨려 볼까? 안쌓아줘 어? 이게 완성이 되버리면 안되는데? 어? 잠깐만요 이거 야 이거 계속 쌓는게 맞네 뇌절이네 야 지금 우주로 우주로 올라왔거든? 지금 별 보이거든요 아 핵뇌절인데? 이게 맞아 계속 쌓아올리는게 맞아 와 이게 진짜로 우주로 가는거라고 진짜 이걸 우주로 보내버린 와 기가 막힌다 노란색 긴거 하나만 줘요 왜 이렇게 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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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또 긴거 나와 아 이 김식통 왜 안올라가 끝났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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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고양이 귀여운건 알겠는데 너무 뇌절이었다 이번 스테이지는 뭐지? 뭐야 흐흐흫 뭐야 눈만 뜨니까 좀 무서울지도 그렇게 그렇게 고양이는 달과 일심동체가 되었다고 어 설마 고양이를 기리기 위한건 아니지? 어? 이거 아까 내가 저번에 정리했던 이런 호잉 오 나 고양이 손으로 바뀌었어 이때까지 정리한건 지금 다 남장판으로 만들 수 있어요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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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꺼져 이런 정리게임 흐흫 아하하하 다 망가트릴거야 흐흫 야하아 글자까지 건드릴 수 있는 건 좀 대박인데 아 이게 좀 고양이 입장을 느낄 수 있는 게임이네 아 이게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 재밌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툭툭 치면서 망가뜨리는 이 파괴감 그리고 멍청한 집사가 또다시 정리해 주겠지 그게 나야 그게 나라고 자 일단은 1회차 다른 여러가지 루트들 안하고 스트레이트로 전부 다 스테이지를 한 번씩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제 예상대로 굉장히 힐링 받는 그런 정리 게임이었는데 가끔 중간중간에 진짜 뇌절치는 스테이지들이 좀 몇 개 있었어가지고 와 그거는 좀 참기 힘들었지만 어떻게 잘 이겨냈습니다 고양이의 이 귀여움을 보면서 잘 참아냈던 것 같아요 아 뭔가 되게 간만에 힐링 게임하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애 내가 요즘 너무 열심히 살았나봐 좀 있으면은 이사도 해야 돼서 성경이 계속 곤두섰었는데 이걸로 힐링 크게 하고 갑니다 재밌었네요 아 근데 아직 안 끝났죠 우리 숨겨져 있는 다른 정리법들도 찾으러 가보도록 합시다 엔딩 크레딧 스테이지야 자 그러면은 이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별이 두 개 이상인 것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부터 내가 이거 어떻게 정리했었더라 아 이 굵은 선을 높이 순서대로 정리했었거든요 이 굵은 가로선을 높이 순서대로 정렬을 했더니 됐었어 그러면은 이제 다른 거를 해야 되는데 색깔? 색깔별로 일단 분류를 해볼까 이게 색이 다양한 게 이유가 있을 거야 그 다음 노란색 그 다음 초록색 왜 파란색이 여기 있지? 아 두께 순으로 정리를 해보자고? 그런 건가? 색깔별로가 아니라 아닌데? 이게 맞는데? 음 좋아요 바로 맞춰버렸죠? 두께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별 두 개니까 자 연필 이거 크기 순으로 했었었잖아 일단 정리부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 무늬 어 무늬 순서대로 그렇지 그렇지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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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좋아 아 자 챕터 1은 100%를 달성을 했고 챕터 2 보도록 합시다 이제 2장 2장 둘러보도록 합시다 이건 뭐지? 오잉? 어 야 이렇게 챕터 넘어가는 장면까지 이렇게 웃기네 자 이거 우리 저번에 토마토 얼굴로 통일했었잖아요 요렇게 근데 근데 오 이번에는 어떻게 연결을 하면은 잘 연결이 됐다고 생각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안되나? 이렇게 탁 붙이면 되잖아 영수증을 통일시켜보자고? 이렇게? 이렇게? 토마토가 아니라? 안되는데? 이걸 이렇게 맞춰볼까? 여기 이 선에 맞춰가지고 어? 야 맞는데? 이거 지금 정확하게 맞는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아닌가? 이 이렇게? 안되는데? 이게 여기서부터면 이건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맞아야되나? 이렇게 맞아야되나? 아닌거 같애요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 무늬선? 무늬선? 무늬선이 무슨 얘기야? 맨 왼쪽것처럼 전부다 통일시키자고?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인데? 선을 이어준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렇게요? 반대편은 뭐 어쩌고 아 이런식으로? 이렇게? 이상한데? 이상한데? 흐흐흐 이상한데? 안되는데? 난 부금이 되게 이 게임에 부금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 근데 계속 들으니까 정신이 나갈 것 같애 이거 여러가지 있는거 맞지? 그래 이거 두가지인데? 아 이거 진짜 뭐지? 아니 뭐 어떻게 분류를 하라는거야? 힌트? 아... 힌트를 봐야되나? 이거 우리가 했던거잖아 두번째 힌트를 줘 두번째 힌트가 없어 미쳤다 두번째건 알아서 맛... 찾으라 이거야? 캔에 둘러져있는 스티커를 떼서 일자로 추후 펼친다고 생각해보면 될지도? 내가 아까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하나로 쫘악 이은거야 이게 토마토 위에 있는 테이프에 있는 그림을 선을 맞춰보자고? 이거를? 뭐 어떻게 맞추라는건데? 애초에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이 가는 게 없어서 안 이어져요 이게 끈기잖아요 이렇게 중간에다가 두면 캔위 아래에 있는 선을 맞추자고? 아... 아 위... 이거? 뭐?! 이렇게? 야 이게 맞으면 진짜 정신병원 가야되는데 이거?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거 해야되냐 이거... 우와... 근데 이거 아닌거 같은디? 위쪽 선은 맞추는게 아닌거 같애 내가 봤을때 야 나 이거 모르겠다 일단 패스 야 이거 잠깐만 벗어나고 올리브 가자 와 진짜 어렵네 우리 이거 키순서대로 했나? 이거 키순서대로 했었지? 딱 보이는게 그거는 맞는거 같은데 음 별 한개만 주는거 보니까 맞네요 다 다른걸로 해봅시다 노란색 액체에 담긴 초록색 무언가 노란색에 노란색 초록색 액체에 담긴 노란색 哥 초록색 is 초록색 초록색 asser 액체에 높이? 어 그러네 액체에 높이도 서로 다 다르네 output OK 하나 coat 하나 더 내용물의 갯수? 아 내용물의 개수 맞는거 같은데 가 아니라 이거 서로 같잖아 4개야 그리고 이건 셀수도 없어 노랑초록을 양끝에다가 두고 혼합을 시키자고? 이렇게? 그러게 내용물이 두개씩 짝이 있어 보이네 이게 뭐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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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혼자 덜렁 얘를 중앙에다 둬야되나? 이걸 이렇게 서로 계속 대칭으로 둬야되나? 이렇게? 너무 이상한데? 오... 가운데 캔을 왼쪽에 초록선 오른쪽 빨간선 보이게 하고 양쪽 캔을 선에 맞추면 되지 않을까요? 와 진짜 무슨 소리인지 1도 못 알아듣겠어 얘들아 너희들이 보는 사람이 정말 많고 의견을 하나씩만 제시해주는데 내 눈에는 의견이 500개씩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 나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너희들이 뭘 하는 건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잠깐만 기다려봐 나 혼자 잠깐 고민할 시간을 줘 지금 노란색 액체가 4개고 초록색 액체가 3개란 말이야 야 노란색을 양 끝에다가 두고 초록색을 그 사이사이에 끼워볼까? 병소리가 되게 좋네요 병소리가 되게 좋네요 병의 키순서 아까 했던 거에 반대로 해보자고 그거 같은 걸로 판정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순으로 했다 하면 그거를 역순으로 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용물의 높이 했어요 내용물의 높이 별 두 개 거 했고 이제 세 개짜리 찾아야 돼 아니 근데 내용물의 개수일 수가 없는 게 지금 이거 네 개고 이거 네 개라니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셀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아홉 열 열 열두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열 세 개 그럼 순서가 이게 맞는 건데 안 되잖아 애초에 이게 개수가 같아서 개수는 아니라고 공간의 크기? 이 병에 있는 공간의 크기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요거랑 요거랑 공간이 똑같잖아 같은 게 있으면은 보통 아니더라고요 색깔별로? 색깔별은 당연히 해봤지 노란 액체 초록 액체 색깔별로도 말이 안 되는 게 요긴 초록색에 초록색 내용물 초록색 액체에 노란색 내용물 이래가지고 색을 점점 바꿔보자고 초록색에서 완전 노란색으로 요렇게 이런 식이 맞냐? 아닌 거 같은데 올리브가 가운데 아니냐고? 왜? 초록 고추 노란 점 노란 고추 올리브 라고? 엥? 잠깐만 뭐라고? 다시 왜? 왜? 초록 고추 노란 점 노란 고추 올리브 아 그 세 개의 비중? 아 진짜 미친놈이네 이거? 야 제작진 나오라고 해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분리법이? 와아 빨리 손잡고 정신병원 갔다 오자 야 그럼 이건 또 뭔데 이것도 개 억가할 것 같은데 느낌이 혹시 토마토를 하나씩만 보이게 이렇게 하는 건가? 토마토 저는 그렇게 정리해둔 게 있어요 색 비중 아 그럴 수 있지 그렇게도 분류할 수 있지 당연히 그러니까 게임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 내가 좀 말을 함부로 했네 죄송합니다 토마토를 2, 3, 2로 해보자고? 뭔 소리야 이게? 2, 3 2 이렇게? 토마토를 1, 2, 3 순서대로 하자고? 1, 2, 3? 3, 2, 3 어? 얘들아 나 갑자기 들은 생각인데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선 연결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아닌가? 아까 해봤던 거 아니냐고 나 위에 것만 봤어 위에 거 아닌 거 같지? 아닌 거 같아 오... 캔에 색깔선이 왜 3개나 있겠어요? 한 2개밖에 없는데? 색깔선이 3개나 있어? 아 이 진한 파란색이랑 초록색이랑 이 빨간색 이렇게 뭐야 이게 맞다고 와 난 진짜 정리의 세계를 모르겠다 와 이게 맞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파란색 선만 보이게 하고 여기는 초록색 선 보이게 하고 여긴 주황색 선 보이게 하고 진짜 지랄 자 넘어갑시다 여러분 정리도 심하면 병이에요 진짜 와 자 아 올테기갑 다음꺼 갑시다 이거는 큰거 순서대로 했었었잖아 그치? 이렇게 큰거 순서대로 했을때 별 하나였고 왜 별 두개 줘요? 내가 이렇게 분리 안했었어요? 아 이런식으로 분리를 했었구나 내가 쌓아놓지를 않고 겹치게 한게 아니라 이렇게 더 썼네 저번엔 나란히 하고 이번엔 겹쳤고 아 오케이 자 다음 자 이거는 내가 이 노란색 선에 맞춰서 분류를 했었는데 이거는 아마 깨진 자국 이유면 될 것 같아요 쉽네 이제 뭐 하다하다 깨진 자국까지 잊고 있냐 진짜 아휴 아휴 봐먹어 이거는 색이 점점 이제 변해가는 과정으로 내가 분류를 했었는데 그니까 이거 색깔 비중으로 제가 분류를 했었어요 근데 높이? 높이 순으로? 높이도 근데 좀 막 얘네 출렁거려서 애매한 어? 아 이거 이어진다 야 지형이 이어져 어 지형을 이어서 이렇게 음 많이 봐배우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나이씨 잘 찾았고 아 이 정도는 솔직히 억가 아니지 인정합니다 자 이제 배 이게 배냐 아보카도냐 뭐냐 배 맞네 아 근데 이거는 우리 데모 때 해서 알죠 그러니까 다 떼면 돼요 우리가 저번에 스티커 붙여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게 특수한 분류법이었고 이번에는 그냥 스티커 다 떼면 됩니다 굿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하냐 자 챕터 3으로 넘어왔네요 세번째 꺼 분류법이 이렇게 많으면 좀 불안하던데 아 이거 저번에 겹쳐서 놨었는데 이것도 이번에 이렇게 일렬로 나란히 두면 되는 것 같네요 자 두번째 꺼 찾았고 세번째는 각의 수업 각의 수업 원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네 그러면 그러네 각 각 각이 몇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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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십사각형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열 열 열 열 열 하나 열 둘 둘 셋 넷 다 이게 2각형이네 14각형 여기 고정이 안돼 그 다음에 이거 요거 됐다아 자 다음꺼 페인트 페인트는 저번에 선을 이었는데 어? 뭐야? 아 이거 페인트 어어? 어? 아 무늬가 있었구나 난 몰랐지 자 깔끔 피라미드 완성 우리 되게 처음부터 어려운 분류법으로 했었던 것 같다 하하하하 자 단추 이건 처음에는 색깔별로 분류했었거든요 이번에는 단추의 구멍 개수로 맞춰서 해볼게요 하나짜리 아이 없는거 이거 아예 없는거지? 하나짜리냐? 없는거지?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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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별 이상한 정식병거릴것같은 분류법말고 좀 융통성있게 말이야 어? 이번에 크기별로? 크기순으로 해봅시다 아 뭐야 이거 개커 이래가 아이C 한놈씩 다 밀리잖아 오케이 크기순 전부다 머리에 구멍 개수순으로 했었었단 말이에요 이게 또 여기 데모 버전에서도 했다시피 여기 꼬다리 부분 보면은 숫자가 적혀있거든요 2 3 4 이게 3이구나 잠깐만 뭐야 둘이 같은 3인데? 이거 뭐지? 이거 이거 8이.. 8인가? 이게 6인가? 이거 6이구나 이게 3이고 4 5 6 7 예 이건 또 무엇일까요? 아 다 닦어 굿 세 가지였는데 더럽히고 한 번 더럽히고 두 번 더럽히고 세 번 더럽히고 네 번 더럽히면 이걸 왜 반대로 했을까 나는 진짜 사람이냐 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완전히 더럽히고 이걸 닦으면 되지 짠 아 하다보니까 정신병 걸려가지고 생각을 못하게 되네 자 플로피 디스크 아 이삿짐 싸는 거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다른 분류법이 있지 저번에는 신발 기계제품 여기 뭐 그 화단 그럼 뭐라 뭐라 그래 조경 조경하는 거에 쓰이는 거 그리고 여기에 공 했었는데 아 지금 보니까 딱 색깔이 그러네 색깔이 분류가 돼 있네 다 파란색 여기 다 초록색 여기 다 빨간색으로 여긴 다 검은색 음 하얀색 하얀색과 검은색 어 좋다 이게 또 이렇게 분류가 되네 끝! 어 이거 보라색인가 왜 왜 안 끝나 아래 아래 테니스공? 아 여기 있구나 아우 야 왜 숨겨져 있냐 왜 안 끝나 뭐야 이거 보라색이 아니었네 어 잘 잘 분리했었던 거네 처음에 아니 눈썰미도 좋아라 나 전혀 안 보였는데 어떻게 어떻게 찾았대요 자 포장 박스 하아 난 이게 참 제일 별로란 말이야 테이프를 잇는 게 맞는 것 같애 그지? 이렇게가 왼쪽에 가장 구석에 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이렇게 이거 안 맞는데? 할 뿐만이 하아 열흘넘 ㅋㅋㅋㅋ 이거 이렇게 이렇게 끝 ridge perimeter Mana 눈 음! 맞았다! 이거다! 이건 딱 맞는데 이게 안맞는데? 아 좀 가봐! 아우 진짜 꼴매기 싫어 죽겠네 이거 왜! 왜 이렇게 커? 으어어어어어어어! 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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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는거같애! 어!근데 여기가 안맞아! 어? 이게 안맞네! 이거 이거 이게 아니네! 너 나와 이게 맞네 이게 맞는데 지금 이거... 이거는 유일한 아니고 이게 가야 될 거 같은데? 맞는 건가 이게? 뭐 옳지 맞는 거 같으니까 일단 계속 보자 여러분 지금 화살표 보지 마세요 화살표 맞췄었어요 여러분 지금 화살표 얘기 자꾸 하는데 화살표 맞췄었습니다 화살표 끝났고요 테이프만 보세요 잠깐만 놔봐 자 자 자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멍청한 걸 어떻게 해 어? 조금만 기다려봐 좀 나도 답답해 아 이걸 빼야되는데 돌아버리겠네 이 상자때문에 어? 뭐 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됐다 이제 이것들 다 치워야돼 어떻게 치우지? 어? 이게 아니었네? 이게 여기고 아 이게 여기구나 됐지 지금 아래는 다 맞았죠? 그 다음에 이거 됐다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아휴 힘들었다 많이 답답했죠 여러분 내가 제일 답답했어 진짜 내 멍청함에 아휴 진짜 모니터를 부술수도 없고 오이씨 그니까 아래 있는 걸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걸 치워야 된단 말이야 생각보다 어려워 그게 오케이 자 나뭇잎 이거 그라데이션으로 했었었잖아 그치 나뭇잎이 종류가 있네 종류별로 분류를 해보자 크기 순으로 크기 순으로 아주 미묘하게 지금 높이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된거 아니야? 된거 아니냐고 왼쪽에 두개를 바꾸라고? 확실히 이게 더 크기는 한데 지금 뭔가 이렇게인가? 큰가? 아 뭐가 뭔가 크기가 아닌가? 아래 줄기 길이를 보라고? 다 비슷비슷한데 뭐지? 구멍 개수로 해야 되나? 근데 구멍 개수로 하기에는 크기가 다 뭔가 애매하고 이게 지금 구멍 개수를 볼 수가 없어요 나뭇잎이 자동으로 가려져서 구멍은 아닌 것 같애 참고로 색깔순은 했습니다 여러분 단풍 물드는 순 말고 지금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실텐데 물드는 순서 했어요 잎에 톱니 모양순? 아니 너무 간 것 같은데 진짜? 그게 맞나? 해보기나 하자 그래 이게 맞다고? 우와 잎사귀에 저 삐죽삐죽한 거 그거 하아 이게 맞다고? 맞으면 진짜 병원 강추 하하하하 진짜 얼탱이가 없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봤는데 이해가 안 간다고? 그.. 이 삐죽삐죽한 거 있잖아 이 나뭇잎의 테두리 테두리를 보세요 테두리 이건 엄청 뾰족뾰족하고 어? 이건 엄청 뾰족하고 이건 둥글하잖아요 끝에만 뾰족하잖아요 이순으로 했어요 그냥 이순으로 했더니 정리가 됐어요 하하하하 그리고 잎맥순? 아 이..이.. 맞아 이게? 그니까 이.. 이 맥을 세라고? 이건 다섯 개네 이건 몇 개야? 어? 아니 근데 이거 맥 이것도 다섯 갠데? 야 겹치는 게 있어서 안 돼 맥은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맥을 애초에 제대로 볼 수가 없어 구멍 개수도 그렇고 아니 근데 구멍 개수는 맞나? 아니 구멍 개수를 보고 싶은데 이건 맨 오른쪽.. 아 이렇게 하나씩 봐야 되는 거야? 맨 오른쪽으로 옮겨가.. 뭐야? 어? 설마 설마 내가 지금 뭐하는건지 여러분들 느낌 왔.. 아 설마 진짜 제작진 미친건가? 아 근데 이거는 좀 괜찮을지도? 하.. 하.. 이걸 보면서 또 납득하고 있는데 자신이 좀.. 아 이거 또 언제 다 맞추고 있냐 아.. 돌아버리겠네.. 되는 게 신기하다 야 진짜 진짜로 이게 맞아? 이게 맨 왼쪽이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 찾으면 돼요 어 찾았다 어 됐네 하아 기가 막힌다 진짜 정리법도 가스라이팅이 되는구나 와아 진짜 개 억가만 보다가 또 괜찮은 거 보다가 좀 어정쩡한 거 보니까 와 이것도 되게 참신은 분류법이다 이러고 있어 내가 와 진짜 정이.. 이렇게 정신병이 걸리는구나 와 이게 가스라이팅이구나 싶네 정말 소름이 끼친다 소름이 자 이 색깔별로 했었고요 색깔별로 분류했었고 이번엔 무슨 블루를 해야되나 어 이거 선 이어지게 하기 아닌가 높이 순 높이 순? 높이 순으로 하기엔 뭔가 좀 애매..한데 이게 더 높은건지 이게 더 높은건지 가늠도 잘 안되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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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뭐야? 왜 됐어? 뭐가 됐어? 잠깐만 다 다 다 다 다시 다시 아니 지금 뭐지? 이렇게 였나? 이게 뭐가? 면의 개수라고? 이게 3면 이게 4면 이게 5면 그러네 이게 6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섯 면의 개수였다니 야아 기가 맥힌다 기가 맥혀 오잖아 이걸 우연으로 맞췄네요 됐고 어 색깔 됐고 면의 개수 됐고 그럼 이제 뭐 할까? 부서진 모양을 맞춰보자고? 아니 나도 그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 같지 않아? 단면으로 봐야 된다고? 1번이랑 2번이랑 교체 이렇게 6번은 2, 3번 사이로 이렇게 전혀 모르겠는데 테두리가 이어지게 하라고? 뭔 소리도 안 가 5번이 뭐? 5번을 가장 왼쪽으로 보내라고? 이렇게? 난 지금 제대로 파악도 안 되는데 또 띠잉 소리와 함께 클리어될까 봐 난 그게 지금 제일 무섭거든요 노초가 가장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고? 아니 난 지금 전혀 가늠이 안 돼 뭐 일단 순서를 얘기하지 말고 뭘 봐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돌멩이들 모양을 맞춰야 돼? 깨진 단면? 아 얘들아 지금 보니까 저기 뒤쪽이 광물이 살짝 지금 반투명하거든요 저 뒤쪽에도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흰색 선이 이런 걸로 그럼 유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이거랑 이거는 지금 확실히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 그지? 아 이거 왜 들면 자꾸 위로 올려져요 그냥 질질 끌고 와서 맞춰봐 이 스바라시아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맞겠지 이게 맞을 거고 이게 맞을 거고 이게 맞을 거고 됐네 맞았다 맞았다 아휴 여러분들도 저 이해시키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진짜 다같이 힘들어지는 게임이네 이거 무슨 어디 뭐 힐링게임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뒤질라고 자 돌 분류하러 갑시다 아니 근데 이거는 그거밖에 분류법이 없지 않나? 색깔 조합?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게 여기가 빨강이고 여기가 초록이어서 가운데가 빨강 초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합을 했었단 말이에요 아 이번엔 그냥 크게 순으로? 음 이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순 된 거 아니야? 빨강이 좀 더 커 보인다고? 뭔가 크기 분류는 좀 애매하다? 크기들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아 줄무늬이 끼리랑 뭐 이렇게 맞춰보자고 그러면은 이거랑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어? 근데 밑무늬가 4개여서 분류가 안돼 야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자 아까는 이렇게 세로로 민무늬 조합 민무늬 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주황색 빨간색 주황색 빨간색 주황색 빨간색이 없네 그러면은 위치를 이렇게 바꾸고 아 이게 여기로 가야돼 이게 저기로 가야되네 아유 c 멀다 오 맞았어 나이스 조합법은 똑같은데 조합은 똑같은데 그냥 배열만 바꿨어요 색조합하는 건 똑같지만 배열을 좀 다르게 분류를 했습니다 엄마야 어디가 자 이거다 이번에 촛불 저번에 높이 일정하게 했었잖아요 어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은 촛대가 높이가 서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일 길게 하고 이걸 제일 짧게 해보자 줄이고 제일 길게 고 고 초를 다 태워버리면은 촛대순되지 않냐고? 다 태워서 동일하게 길이를 맞춰버리자고? 아니 근데 저번에 다 태웠는데 괜찮았는데? 아 괜찮았는데가 아니라 클리어가 안됐는데? 촛대가 제일 짧은걸 제일 높게 하자고? 아니 생각해보니까 이 촛대가 제일 길다고 이걸 제일 길게 하고 이걸 제일 짧게 하면 그 가운데 있는 촛불들은 길이가 애매모해져요 서로 비교를 할 수 없거든 움직이면서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높이를 동일하게 맞추는 건 했어요 계단식? 계단식은 근데 좀 의아스러운 게 이거 불붙여서 제일 길게 하잖아? 여기까지 안돼 근데 어느정도 길어지다가 멈추거든? 기다려봐 자 여기서 멈췄어요 그럼 여기서 요런식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어버리자고? 계단식은 난 근데 아닌거 같은데 촛대 못 옮긴다니까? 촛랑 촛대 길이를 맞춰보자고? 눈대 중으로 그게 돼? 이쯤인거 같애 아닌가? 촛불이 약간 더 짧나? 자 눈대 중으로 해본다 그럼 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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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눈대 중으로 어떻게 맞춰? 아 이거 아닌거 같은데? 얼초 다 맞춘거 같은데? 난 난 모르겠다 다 불태워봐요 제발 그거 했다고 다 녹이는거 했다구요 네번째가 좀 높은거 같다고? 됐지? 아니 이거랑 이 높이랑 이 높이랑 맞추는거 자체가 진짜 말이 안돼 옆에 이렇게 뽑아가지고 둘 수 있는것도 아니고 눈대 중으로는 이 길이를 절대 파악할 수 없어요 내가 모두 길게랑 모두 태우는거 다 해봤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일단 다 해놓을게요 다 원상복구 됐죠? 이제 해달라고 하지마 다 태울거니까 다 녹여볼게 이제 그리고 다들 계단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 계단식이라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그 높이를 어떻게 조절을 해? 야 이렇게 해도 계단식이고 이렇게 해도 계단식이야 엄청 미묘하게 이렇게만 해도 그건 계단식이 돼 계단식이 정확한 기준이 없단 말이야 그렇다고 막 산처럼 하자니 여기 정중앙이 아니라 이건 지금 짝수여가지고 또 맞추기도 애매하고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바라시니까 계단식 한번 해봅시다 그래 자 이대로 이것만 태우면 되겠네 내가 뭘 얘기하는건지 알겠지 계단이 되게 상대적이어서 이게 애매하다고 계단식이어서 이쁘기는 한데 분류법은 아니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이거 길이를 최대한 뽑아보자고? 아니 근데 내가 이 게임을 해봐서 아는데 이게 계단식이 만약에 이렇게 사선이 정답이잖아 그럼 그거 이렇게 해도 그냥 됐었어 그게 정답이었으면 방금 내가 한 방법도 정답이에요 이걸 반대로 한다고 정답이 되진 않아요 야 지금 보니까 장식이 좀 다르지 않아? 장식이 이건 뭐 두번 튀어나왔고 이거는 꽈배기고 이건 일직선이고 이거는 아닌가 좀 애매한가 장식 마디가 1,2,3,4,5,6으로 순서가 된다고? 마디? 그럼 이게 1이고 근데 이것도 마디로 나누기가 좀 애매하지 않아요? 이 꽈배기는 뭐야 그러면 이건 마디로 나눌 수가 없지 않아? 촛대 길이순으로 불을 붙여보자고? 좀 참신할지도? 좀 참신할지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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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건 분류법이 아니잖아 퍼즐 푸는 것도 아니고 숨겨진 비밀의 방 문 열 때 쓰는 방식 아니에요? 이런 거는?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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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네 근데 바닥 너비가 또 좀 크게 티가 나는 것도 아니어서 애매해 이거랑 이거가 뭐가 더 넓은지 보여? 얼핏 보기엔 이게 더 넓어 보이기는 하는데 대부지 않는 이상도 모르거든 난 마디가 조금 더 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러면 이 촛대에 마디가 많으면 길게 해? 힌트 한번 봐보자고? 그거 보나마나 첫 번째 우리가 맞춘 거일걸? 높낮이 통일시키는 거? 봐봐 이미 벌써 여기 줄 이렇게 쫙 있잖아 높이 맞추라고 맨 처음 분류법 가장 기초적인 분류법만 알려줘요 이 썩을 놈들은 아니 왜 다른 힌트는 못 보게 해놨지? 진짜? 찢어버릴까? 내버려두기는 뭐야 근데? 어? 뭐지? 뭐야? 아... 클리어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건가봐 하... 하... 아 일단 야... 이건... 일단 냅두고 딴 거 보자 딴 거 있나 없어... 저게 마지막이야 또 심지어... 아 진짜 씨... 이것만 하면 끝인데... 클림 알려드려요? 아 그래 이거 정답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야 훈소 한번 받자 마지막이니까 훈소 한번만 깔끔하게 받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만 좀 들어보자 얼마나 뇌절치나 빨리 알려줘봐 맨 작은 사이즈가 외국 유튜브 보고 왔는데 계단식이 맞다고? 계단식이 맞다고? 왼쪽부터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식이라고? 잠시 후 그 밑으로 그냥 proud 다 replay 굿 Plus 얘를 제일 작게 해야겠네 이게 맞다고? 난 왜 또 안돼 너무 높이가 들쑥날쑥해서 그런가? 엄마야! 왜 안돼 네 번째 거를 조금만 올리자고? 아 난 이 계란식 자체가 되게 옛날아 나 지금 게임을 하는데 이러고 하고 있거든? 이러고 하고 있어 맞냐 이게? 이러면서? 이게 모니터에서 이렇게 지금 뒤로 떨어져서 이러고 보고 있다고 오 여기가 너무 낮은 것 같애 어 됐다! 아아 와 이게 제일 어가였다 내 기준으로는 이게 진짜 제일 어가야 계단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 그 그냥 상대적인 건데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건데 와 진짜 이거 너무 억지다 자 자 마지막을 아주 개허가로 장식한 슈퍼 똥게임 어떻게 나가 이거 나가 메인 메뉴 어떻게 나가 메인 메뉴 야! 나가! 닫기 어 됐다 오케이 어가게임 어... Little to the left라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래도 되게 재밌었어요 어가인 거 몇 개 빼면은 정말로 재밌는 게임이었다 근데 그 어가가 다 망쳤다 근데 그 이거 클리어하고 있던 사이에 또 열두시가 지나서 일일 정도에 지금 불이 들어왔는데 스읍... 꺼내볼까요? 음... 세번째 정돈 했던 거가 살짝 바뀌어서 나오네 이거 대칭 맞추기죠 이거 떼주고 이거 떼주고 이것도 떼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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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아주 이뻐요 짜잔 세 개정돈 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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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어서 뭐하냐고 흐흫 어디다 쓰냐고 자 이렇게 A little to the left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녹화 종료 맘맘매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휴벌레야야 이번에 해볼 게임은 게임 맞춘 다음에 재생 재생 누르면 돼요 재생 이거? 슈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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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지런히 저처럼 놓으면 돼요 슈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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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 응 다시 녹화 시작 슈웅 슈웅 안녕하세요 여러분 짠 왜 이러나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어 어 강박준 게임입니다 이 고양이 액자를 제가 똑바로 해볼게요 짠 띵 소리가 나면 완벽 슈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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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정리해요 항상 강아지는 어디로 피고 치우는 건 나야 완성 음.. 무슨 걸까? 아 여기 색깔별이구나 아 여기 색깔별이구나 아 색깔별로 하는 거 여러분 모르셨죠?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음 이 끝과 끝을 잘 이어서 끝맺음을 해 이렇게 오우 해야 돼요 이렇게 저처럼 깔끔한 사람에게는 몹시 쉬운 게임 여러분들에겐 좀 어려울 수 있으니 보호자와 함께 하세요 하하 에어 네 보호자와 함께 하세요 아흐흐흫 저는 혼자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이래? 뭐야 왜이래? 종이 분리수가 아냐? 왜? 엄마! 엄마까지 해요! 나도 보호자가 필요해! 아! 뭔지 알겠다! 큰 종이 위로 작은 종이 그 다음 종이 그 다음 종이 그 다음 종이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라 했노! 이렇게인가? 응? 이제 각을 맞춰요? 이렇게? 아니 정신머리 오는 애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어 됐다! 됐다! 끝! 아 정중앙에? 아이씨! 아 맞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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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쉬운 거를! 이렇게 헤매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한번 심의훈련 전해봤습니다. 저렇게 하시면 안되고 저처럼 바로 중앙에 두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저렇게 멍청하게 하시니까 제가 멍청하게 하지 마시라고 저렇게 정돈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넵! 으음! 으음! 뭔가 옛날에 했던 게임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짠! 도잉! 방금 플레임이랑 반응 비슷했다고? 정말 기분 나쁘군요. 아, 어! 이렇게! 오! 이렇게 하고. 암호나이트. 아! 접착력이 떨어지고 있어. 잠깐만. 부부 디스전 좋아한다고? 언프리티 부부스타 한번 해야 되나? 아! 오른쪽으로? 아! 오! 와! 그렇구나. 에이, 요. 내 이름은 히뻑. 95년생, 아직 저보고 예쁜 나이지. 하지만 플레임 넌 뚱뚱하고 못생겨야지. 호우! 브로우 예! 오예! 어? 뭐야? pardon. 뭐지? 뭐지? 여기가 아닌데? 뭐일까? 오! 사실 난 천재가 아니었을까? 뭐지? 뭐지? 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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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색? 엑스! 뭐야 뭔 뜻이 아니냐? 아 색깔별로! 어떤 색깔이 더 많은지! 오! 색깔별로! 이 노란색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오! 이 세 개밖에 없는! 두 개 있는! 차콜색! 아니! 이건 뭔 색이야! 저거! 코랄색! 핫핑크색! 하아! 오! 생일이에요! 우리 복남이와 함께 생일 축하 불러보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깡깡님!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복남이 너 노래 불렀어? 응? 우리 복남이 너 노래 불렀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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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새끼 이뻐! 이 새끼 이뻐! 신경증 나왔어.. 츄루 주면 좋아해요! 자! 다음! 뭘까요? 아 이거 무슨 규칙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모르겠네? 규칙이 뭘까? 패턴의 분석을 잘해야 한다고? 어 하기 싫어 제가 혹시 말로 얘기했나요? 다들 못 의심입니다 3 12 12 12 12 12 13 14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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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시청자 2번째 수칙은 평범합니다. 시청자 2번째 수칙은 빠른 사이즈, 5번째 수칙은? 4번째 수칙은? 4번째 수칙은? 5번째 수칙은? 5번째 수칙은? 5번째 수칙은? 4번째 수칙은? 5번째 수칙은? 이 방송은なん? 아니면... 진짜... 진짜... 그냥 이쁘게 꾸미면 되는거 아니냐고? ㅋㅋㅋㅋㅋ 아, 구이래 한 번씩... 네? 우산 사이 오케이 대충 때려 맞췄고 오 됐어 어 내가 잘못 들은게 아니군 어딜까 어 여기군 끈적이 없어지겠네 뭐 안되노 뭐지? 게임을 머리로 안하고 아 여기구나 오케이 4 13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아 똑똑 안되나? 나 은근 지능캐일지도 어 여기라고? 아무 때나 놔뒀는데 여기라고? 오 오케이 갑으로 때려 맞췄어 서로 쪼그라든건가? 쪼그라든건가? 10 10 오후 왜? 네? 아야! 아야야야! 이거 뭐야 깜짝아 미나미 뿔님! 별 두 개 있는데 하나 비었다는 건 또 다른 규칙이 있어요? 어허 그래? 뭐야 아! 사진에 기울어진 각도대로 왜 안 올라가지? 평평하게 그래서 하려고 여기를 이렇게 평평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사진 안이 이렇게 기울어졌으니까 저기 안에 그림 같은 게 뭔가 보이는데? 뭐지 이게? 그림자 같은 게 보이는데? 저게 잘 안 나갔어요 역시 난 천재 띵 띵 띵 어? 이게 맞다고? 띵 띵 흠 아니 이 바닥이 맞는데? 이게 집이 평평해야되는거 아냐? 어씨 게임이 본인에게 맞추게 하는편 비탈길을 평평하게 띵 띵 띵 띵 띵 이씨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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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어쩐 Fal 쉿 쉿 쉿 쉿 저 물 위가 평평해야되는거 아이가? 오 됐다! 아잇재밌네요 슷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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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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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죠? 그르륵은 안들리지? 완전 각 잡았어요. 안삐키려고 이제 가세요 공주 얘 존다 존다 안된다 존다 얘 존다 안된다 미미야 일어나 미미야 일어나 긁어주는게 아니고 일어나라고 긁는거야 바보야 기분좋아하지말라고 기분좋아하지마 기분좋아 잔다 잔다 아니야 기분좋아하지말라고 ㅋㅋㅋㅋ 어휴 얘를 어떻게 치우냐 얘를 어떻게 절로 가라 하냐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 얘 완전 개냥이예요 어 일어났어? 일어나서 옆에 가 이제 옆에 가 응? 가기 싫어? 응? 옆에 가 옆에 가 옆에 가 옆에 가 옆에 가 나한테 완전 누웠다 흐흐흐흫 완전 누웠다 복날메 아니 하려고 했는데 복날메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손을 핥아버려 너 얼마나 했어? 완전 초반이야 점점 걸어놓은 거리네 안 가려고 딱 버티는 거 있지 이제 아빠가 왔으니까 아빠한테 가겠지 아빠 차례 아빠 손 차례 아빠 가 이제 잠 다 깼지 응? 복날메 언제까지 안탈거야 이제 다 했어? 응? 아 스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6개월 고마워요 교잉교잉 응? 왜 왜 이렇게 잠투정을 부려 응? 옆에 가서 자면 되지 이제 옆에 가 엄마 게임해야 돼 아유 갔다 아유 갔다 갔다 아유 갔다 갔다 오오 어 갔어 이제 갈게 안녕 여기 아프네 아니 재밌어 넘나 귀엽다. 이제 다시 녹화 재개. 어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소울이 아저씨 psychiat 이 금방 꽃을 모르지 Seol 막 recib represent다. 이 선을 이렇게 하는게 맞겠지? 이 선 따라서 오! 됐다! 근데 별 두개가 아니네 별 두개로 별 두개로 별 두개로 온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 했냐? 별 두개로 얘가 1번이 아니면 얘가 1번인가? 얘가 1번이 아니면 얘가 1번인가? 얘가 1번이 아니면 얘가 마지막인가? 얘가 1번이 아니면 얘가 마지막인가? 얘가 1번이 아니면 얘가 마지막인가? 문양선의 개수는 똑같고 지금 이걸로 반별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그럼 이쁜록 한거야? 흑심이? 크리스도 이쁘 그렇게 뻔하다고? 이거 어려운 게임 아니야 자기가 그래? 아 이렇게 단순하다고? 아닌 것 같은데 아니래 고양이가 이거 봐 별 두개밖에 안 채워졌잖아 그냥 별 두개짜리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 응 저런 분류법도 있고 다른 분류법도 찾아야 별 두개를 주는거야 별 두개를 주는거야 별 2개짜리 별 2개짜리 별 2개짜리 별 2개짜리 별 2개짜리 별 2개짜리 궁금한 벡 mod 뭐 dank 이걸로하는거 아니야? 빨간색에 맞추면 되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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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얼 아 여기? 여기? LP판이 스크래치가 엄청 많이 났잖아 어 스크래치 안난 구간이 있어 여긴데 그러면? 저 하얀색 뾰족이 아니라 저 파란색 네모난 침이 있어 그렇구나 나 하얀건 줄 나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 그러게 잃어버린 레시피 LP판은 우리가 써봤어야지 그런게 말이야 블랙핑커 LP판 12월 30일에 배송해준다 어? 그래서 이사하는 집으로 배송 바꿔놨어 내가 다 했지 그니까 그니까 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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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어려운 게임 아니라고 됐다 됐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한 번에 이어지는 제품 디자인 안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토마토가 다 앞에 오게? 아 이렇게야 나 옛날에 그.. 포장 디자인 할 때 내 대학 다닐 때 포장 디자인 할 때 저렇게 했었는데 당연히 저렇게인 줄 되게 쉽구나 이렇게 쉬운 걸 내가 나같은 머리 좋은 사람들은 더 꼬아서 안다니까 정말 더 이쁘게 쌓는 법도 있는데 더 이쁘게 쌓는 법도 있는데 더 이쁘게 쌓는 법도 있는데 이게 뭔데? 중앙 중앙에다가 놔봐 수저를 안 돼! 그럼 큰 녀가 될 말이야 어쩌라고 훈수 하지 말고 꺼져 또乱 dB 깨지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그니까 2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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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혀 최지전 퍼번에 깨지지 않는 부분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무늬만 맞춰도 돼 이렇게 아 이거 아닌데? 그럼 깨진 부분인데? 됐다 깨진 부분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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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렇게 깨진 부분에 맞춰야 돼 5 으 으 아 어 으 으 으 으 쁘다 똑똑한걸 어떻게 알았어? 그냥 이 색깔 보고 뭐해? 똑똑해서 똑똑해서 우리 자기가 이렇게 똑똑할 리가 없는데 자기가 멍청한거야 어떻게 한거야 꺼져 이 플레임같은 부스러기들아 사라져버려 남편한테 사라지라니 아직 안 사라졌니? 사라져버려 플레임 사라져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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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 별로 깔 별로 아니고 키손 아니야?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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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파스타랑 쿠실리 이걸 제일 좋아해요. 음... 꼬인수... 음... 꼬인수인가? 엔딩키가? 그럼 어떡해? 얘 아닌가? 얘가 덧고 왔나? 어 얘가 아닌데? 얘 뭔데 이렇게 커? 긴순... 긴순... 길이... 길이... 내가 더 커... 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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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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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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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얼마나 더워! 긴순... 긴순 나 있어! 오 됐다!! 아이고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해요. 소감. 소감? 나 같은 천재들에게는 아주 시시한 게임이었군. 5초만 내 게임 끝낼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너무 박탈감 느낄까 봐 제가 좀 천천히 해드렸습니다. 나. 오케이. 감사합니다.